자 혹시 벨티를 더 참여하고 싶거나 벨티를 할 자신 있다 나오세요 꼬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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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! 여보! 여보라고! 와봐 타 여보! 문 열려면 열왔어 왜 불만인다? 좋은 일 하러 왔다고요? 좋은 일 왔던가? 중매! 중매? 네 잠깐만 중매면은 중매를 하러 오셨다고? 전화시켜주러 온 거잖아요 그죠? 자 우리 애기 예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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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 여기 아 친동생? 저희 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제가 중매를 처음이라 해요 아니 여기 아니라니까요 여기 라니까 네 여기예요 아저씨 제 여자친구한테 뭐하는 거예요 너야 잠시만 아저씨 나 왜 나의 짓꽃처럼 하는 거예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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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님 근데 방금은 아저씨한테 해준다면서요 아 있어요 언니 연령대가 환급하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으로 해요 오바 네 오빠라 하시면서 오빠라 하시면서 저 실례지만 여기 오빠가 왔어요 아 나 연세가 아 50 50 50 뭐지 내 아이가 27이거든요 그말이 세상창이 어떠냐고 오케이 오케이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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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숫자가 있어요 어떡해요 우리 엄마같은 소리인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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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저는 영어로 말하지 않습니다. 저는 한국어로 말하지 않습니다. 너는 벨터치 론을 해볼까요? 네! 잠시만요! 네! 카피는 진짜 아저씨랑 결혼하는 거라고. 아저씨! 잡으면 엄마랑 결혼한다. 야 이거 굴대는데 잡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. 아저씨! 아까 저보고 무조건 잡아야 된다면서요. 잡는 게 일이라면서요. 나 결혼해야지. 진대인 거 능력되는데 결혼해야지! 아이유 레디에? 유 터치 메리! 레디! 어.. 어.. 유 론! 아잇론! 템지! 어.. 바로바로! 레디! 오케이! 세이! 자기 왔니? 레디! 레디! 크로프스 가르니? 론! 레디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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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저희는 나이 차이가 23살밖에 안 나구요 예 우리 이놈 아저씨 유부남이니까 건들지 마세요 아저씨 아니야 제 2일이니까 쳐다보지 마세요 형 그래도 프리 아 엇 환날 건 혼나야지 그래도 이게 우리의 연을 아 그러니까 나의 사랑도 봐 랐으니까 특별하게 손대구 사있어 네 으 뭐 가 거야 아 아 아 으 뭐 라고 왜 뭐야 아 아 뭐 어 아 아 아 아라미야 아 아 아 이 1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리얼이에요 왜요 뭐 뭐 이거 뭐 아 아이고, 티린 났다 엄마한테 말해야 되는데 누구십니까? 나, 나 나, 나 우리 귀신이니까 원래 같아 뭐라고 그래요? 빨리 나요, 빨리 나요 형님! 너무 틀든 말든 너무 틀든 말든 거 같아 아니 형님 너 이래? 자기야! 왜 다른 남자 얘기하고 있어! 너는 노약지? 아 또 말했어 아, 다 통역이 필요한구나 그럼 내 감정 그대로 통역해 왜 왔지? 많이 받은 것 같아 시청자, 많은 사람 보고 물어봐도 안 들어 안 들어? 형님, 뵐 안 들어갈 거야 왜page? 난 뭐 확인해봤어 너는 이미 보고 있어 너는 안 들어gar, 너는 안 들어gar 왜 그래? 형님, 내가 이거 못한 거야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 왜 그래? 왜? 죄송해요. 알았다고. 형님, 뭐야? 이거 다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? 아, 잘 봐. 자기가 불리하면 모른 척하고. 잠깐만. 이거 보면 다 알아들을 수도 있어. 농락하고 있어요, 우리. 나는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? 유? 네. 유? 잘생겼어? 없어요. 없어요? 없어요? 잘생긴 게 없어요? 아, 여기에는 얼굴이 잘생긴 게 없어요. 아, 유? 아, 유? 아, 유? 네! 형님은? 아, 오코스. 아, 유? 아, 그래. 네! 모래, lender! 형! 배트남의 유재석이라고? 아, MC! 어쩐지 말을 굉장히 잘 하고, 얼굴이 날 직하고. 어, 런닝맨. 베트넘런 런닝맨에서 MC 맡고 계신 거예요? 유재석. 오! 여행인이지, 베트남에게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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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스웨이! 오늘 여기 베트남 러딩 메탈을 하러 갔죠? 찍었어? 찍어? 노래 한 곡만 보여줄 수 있어요? 싱 완성? 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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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가시래요 가세요 가수 한 번 주세요 야 그러면 뭐야 유재석 씨 왔고 가수 왔고 개그우먼 왔고 여기 작정하고 왔구나 진짜 러딩 메탈을 하러 왔는데 자 그러면 노래 한 곡만 한 박자 쉬어 두 박자 쉬어 세 박자 한 박자 쉬어 하나 둘 셋 버스 플라이언 하이 You know how I fee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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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a new dawn It's a new day It's a new life YAAAASSS YAAASSS 아아 버린 어머니에요? 미안하다 내가 아빠 됐네 진짜 아빠야 나이 생각 안 나수면 3살 자 그래도 이렇게 갈랑개스분에게 노래도 불러주고 즐거움을 줬으니까 내가 특별하게! 저기 민속촌 맥반석구리 맞추면서 진포사연 공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해서 날아먹어요 그리고 런닝맨 찍을거면 저쪽까지 찍어 여기는 런닝맨 하는게 아니야 우리 뛰는 거 싫어해 들어가시고 보호 작업 푸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즈 런 베리베리 대저러스 아임 런